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당신이 누군가에게 쎄한 거지같음을 느꼈다면 그것은 단순한 촉이 아니라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이고 쌓인 빅데이터의 경고라고 그럼 빅데이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희 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웬 여자 하나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이거 왠지 개공녀 느낌이 들어서요. 너무 그지같고 쎄한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동생이 데려온 여자가 너무 이상하고 쎄합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동생이 데려온 여자가 있는데요. 이거 아무리 봐도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요. 일단 저희 동생 32살이고 동갑인 여자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시키겠다며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처음엔 그냥 뭐랄까 외모와 아우라라고 하죠. 그 풍겨오는 느낌만 쎄 하고 말았는데 두 번째 만남에선 이상한 점이 더 많이 보여요. 제가 동생이 누나라서 안좋게 보는 그런게 아니라 아니 그냥 제가 보고 느낀거 그대로 써볼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봐주세요. 첫 번째 이 여자의 외모와 인상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자의 첫인상 그냥 예쁘네 였습니다. 되게 화려한 얼굴이고 사람들 눈에 딱 띄는 그런 느낌인데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상 자체는 되게 안좋더라구요. 조금이라도 당황을 한다든지 뭔가 자기 마음에 안들때 살짝살짝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표정들이 보였는데 이게 상당히 무섭고 안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기 같은거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여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게 좀 그렇긴 한데 화류계 같은 느낌도 있달까요? 술집 여자요. 분명히 노출 같은거 전혀 없고 옷을 되게 깔끔하게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고급진 그런 이쁨이 아니라 굉장히 저렴한 느낌이 들더라구요. 이게요. 말로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고 아 물론 이게 제 개인 뇌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거를 저 혼자만 그렇게 느낀게 아니라 당시 같이 있었던 저희 부모님 또 친척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 이거죠. 모두가 똑같이요. 그리고 두번째 독실한 기독교인 척 연기를 합니다. 우선 동생과 저 여자가 만난 장소부터가 그래요. 무슨 뭐 기독교 집회 같은게 있는데 거기서 서로를 처음 봤다고 합니다. 저는 아니지만 아빠도 아니고 저도 아니지만 엄마랑 동생이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당시 그 집회에서 여자가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동생이 한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인 엄마도 처음엔 좋게 보려고 했었나 보더라구요. 거기에 관심을 가진 엄마가 이 아가씨한테 몇가지 간단한 그러니까 신앙적인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예수님은 언제 영접을 했어요? 이런 것들요. 그런데 이때 이 아가씨 표정이 싸하게 변하더니 대답도 굉장히 무성이하고 이상한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 그런걸 왜 물어보세요? 저 아직은 그런 말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살면서 어쩌다보니까 예수님이 쏙 들어오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듣기로 신앙생활을 이제 1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1년이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알고 있는 그런 기본기 같은게 전혀 아예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저 여기저기 사람 많은 곳에 활동만 오지게 다니고 또 그렇게 독실하다는 여자가 주일에 교회에 빠지면서 어디 멀리 여행 갈 계획이나 세우질 않나 나중에 가고 나서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구요. 아이고 몇 마디 해보니까 얘는 그냥 남자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애가 왔다 이렇게요. 참고로 저희 집 종교 강요 절대 안 합니다. 이런건 당신의 자식인 저만 봐도 할 수가 있는거죠.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교회 가자 소리 1절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괜찮고 아니 아예 신을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여도 상관이 없지만 신앙인인 척 거짓 연기를 하는 여자는 절대 안된다고 싫다고 하세요. 아니 신앙을 속이는 걸 떠나서 그냥 뭔가를 숨기는 것 자체가 너무 꺼림칙하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속이 안보이잖아. 세번째, 이 여자는 자기 부모님과의 사이가 되게 안 좋대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곰고 곰다가 터져가지고 20대 초반 거의 10년 전이죠.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2년 전 나이 서른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취급이 없다 이러는데 아니 뭐 그래요. 가정 불화 때문에 이른 나이에 독립을 하는 것까진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 보고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외국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뒤 2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무런 취급이 없다고?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아이고 어째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아니죠. 의심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걸로 만약 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과연 동생 놈이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요. 당장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과 느낌 등 심증적으로만 이상한 거지 이 여자의 이상한 점들이 확실히 드러난 증거 같은 건 없으니까요. 뭔가 애매하긴 합니다. 말리고 싶은데 정확한 명분이 없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물질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그 사람 자체가 풍기는 아우라 느낌만큼 정확한 게 세상에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제가. 보면 예의도 잘 지키고 그래요. 언뜻 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한테 풍겨지는 느낌 자체가 저렴하고 안 좋아요.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강남클럽 같은 곳에서 원나잇이나 하는 저렴한 여자들이 주말만 되면 조신하게 차려입고 강남에 있는 교회에 나간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쓴이지만 제가 봤을 때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 여자가 정말로 외국을 나갔던 건지 아니면 술집을 다니다가 은퇴를 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이혼하고 온 건지 뒷조사 제대로 하기 전에 알 수 없는 거죠. 2번 아니 부모랑 사이가 안 좋아서 해외를 갔고 어디 일본인가? 아니 그렇게 7,8년을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살았대요? 그리고 2년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나이 동안 아직도 직업이 없다고? 해외에서 돈 많이 벌어왔나봐? 아니 도대체 뭘 먹고 산대요? 사람이 사람같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라는 게 있는데 뭐 숨만 쉬고 사나? 이슬만 먹고? 다 필요 없어요. 딱 이 대목 하나만 봐도 오지게 쎄해. 이상하잖아? 3번 여자한테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결혼하는 쓴이 동생 진짜 대체가 없네요. 그저 얼굴만 이쁘면 홀로닥 넘어가가지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뒤통수 오지게 쳐맞는 거지. 4번 솔직히 사람 판단할 때 그 느낌이 제일 정확하다고 봐요. 보통 그렇잖아. 친구같은 거 사귀거나 할 때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느낌을 먼저 보고 또 대화를 좀 해보면 아 이 사람 이상하다 아니다 다들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렇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도 걸러지는 거고 안 그래요? 5번 쓴이 집에 재산이 좀 있습니까? 딱 봐도 그런 것 같은데 보통 뒤가 고른 여자들이 지 아무리 개 후구의 퐁퐁남을 찾는다 해도 돈 없는 새끼들은 탈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쓴이 집안에 재산이 좀 있는 상태고 또 그렇게 의심이 계속된다면 연기를 좀 해보세요. 동생이랑 짜고 치는 건 이미 물 건너갖고 쓴이 부모님하고만 따로 그 여자한테 집에 빚이 많은 척 연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혼 지원 당연히 없고 빚잔치 다 끝내고 나면 우리들도 오후는 자식들이 챙겨야 된다 이렇게 넌지시 던져봐요.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댓글 아니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여자도 도망가요. 6번 이게 쓴이 혼자만 그렇게 느낀 거라면 몰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본 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치사하겠지만 뒤조사를 좀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7번 야 니 동생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남자로 보냐? 절대 아니다. 100% 저 둘이 짜고 저러는 거야. 8번 쓴이랑 쓴이 가족 그리고 친척들이 보자마자 느꼈다는 그 거지같은 낌새를 니 동생이라고 못 느꼈을 거라 봅니까? 니 동생도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좋으니까 지가 품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설마 순진한 네 동생 그것도 32살이나 먹은 남자가 여우같은 년한테 홀렸다 이런 망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애초에 교회에서 만난 거 맞대요? 어디 업소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입맞춘 거 아니고? 놀랍게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창녀 판타지를 가진 남자들 꽤 많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 둘이 비슷해 보여요. 드델 와 찢었다. 바로 이거네. 끌 끌 끌 끌 2번 맞아요. 창녀를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있죠. 로진이라고 저도 옛날에 사연 다루면서 알게 된다는데 로맨스 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술집 여자한테 진짜 사랑을 느껴가지고 미치는 것들. 로맨스 진상. 9번 아 미친 예수님 영접을 언제 했니? 처음에는 이딴 걸 질문하는 스님 가족 수준도 참 보인다 보여? 끌 끌 10번 쎄한 느낌이라 그거 절대 무시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인 빅데이터로 아 이 사람 이상하다 쎄하다 그런 느낌 드는 거거든. 보통 그래 이상하다 싶은 사람들 나중에라도 다 그런 게 밝혀지더라고. 아마 그 여자도 그럴 거야? 11번 그 여자가 진짜 이상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바로 쓴이 동생을 살펴보는 겁니다. 특히 자존감이 많이 낮아 찐다 같다 혹은 못 쏘래 조금이라도 금방 사랑에 빠질 그런 기운이 있다면 이런 남자들이 바로 계곡 살인녀 같은 것들 데리고 집에 오는 거거든. 여자 말고 네 동생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답 나옵니다. 뭐 이거는 뭐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딱 보이는 인상이 좀 끌렁해 보이고 말 몇 마디 나눠보면 아 이 새끼 양아치 같은데 그러면 거의 뭐 10중 8구는 맞더라고. 아마 이 쓴이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